자 이번 챕터는 두번째 챕터 고급 SQL 작성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 SQL 작성하기가 실기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 이전 챕터 1챕터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기보다 여러분이 필답형으로 SQL 문장 작성하시고 정확한 예하고 SQL이 문법 구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챕터 1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번째 챕터는 실제적으로 테이블과 관련해서 서브커리라는 부분 또는 조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고급 SQL 작성하기 해서 실제가 되는데 저희 예상 문제로는 문항수가 많지 않고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두 개의 테이블 조인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조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전한 문장 전체 작성하세요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단 우리 지금 문제처럼 빈칸 채우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에 두 개의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인 상황이다. 자 테이블 간의 결합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테이블 이름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절? 프롬절에 집중합니다. 자 이름, 부서 코드, 부서명을 직원 테이블에 나이순으로 출력하는 SQL문에 빈칸 작성하세요. 문제 보고 계시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 두 개 보이시죠. 네 S 언더라인 EMP와 S 언더라인 DPT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눈여겨보실 부분은 두 테이블은 지금 참조 관계에 있고 자 조인을 하는 상황에서 쿼리, 셀렉트문 보실 거고 자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두 테이블 간에 뭐예요? 속성의 이름, 컬럼의 이름이 같네요. 그러면 혼돈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SQL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자 표시할 때 자 컬럼 이름, 속성명이죠. 속성명, 컬럼 명, 이름을 테이블 하나일 땐 상관없었는데 여러 테이블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반드시 테이블 명을 명시해야 된다. 해서 네임스페이스 인식하게 자 테이블 명, 점 해서 속성명으로 표기를 해야 DPT 아이디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는 아 해당 테이블 S 언더라인 EMP 자 이쪽 DPT 언더라인 아이디는 이렇게 자 해서 우리가 점점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다른 속성들도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명을 적고 속성명을 적게 표현되어 있는 SQL 문장이라 좀 장황해 보여요. 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셀렉트 명령문이죠. 출력하여라, 검색하여라. 셀렉트 프롬이 기본 구문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where, 조건 따질 때 order by에서 정렬하는 상황 자 뭐뭐 순으로 하면은 정렬 떠올리실 거죠. 그래서 나열하는 상황 결과 테이블에 나열하는 상황 자 실행 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프롬 테이블 가장 먼저 수행돼서 자 프롬절에서 지금 조인 상황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테이블 명이 쉼표에서 나열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셀렉트는 나중에 수행합니다. 조건 따지고 순서 정리해서 마지막에 속성 선택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검색 마무리 합니다. 해서 1, 2, 3, 4 순서 꼭 알고 계시고 자 볼게요. 자 빈칸 채우기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더불어서 부담감황은 없으십니다. 자 테이블 자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 1은 나열되어 있고요. 자 외월에는 조건절이라고 해서 조건식이 나열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 볼게요. 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속성 뭐 DPT 언드라인 아이디와 자 점 해서 또 DPT 아이디네요. 자 해서 S 언드라인 DPT 속에 있는 두 칼럼에 대해서 저희가 조인합니다. 자 이 조인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아 직원 테이블에 나이손으로 출력을 하기 전에 두 테이블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름 네임 부서 코드 해서 DPT 아이디 출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 부서명 출력을 합니다. 자 부서명 어디에 있죠? 이렇게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결과의 테이블에 검색 테이블에 한 테이블이 아니고 두 테이블과 관련된 정보들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참조 상황 조인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도인의 종류는 이론적으로 동등조인서부터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결합 상황에서 자 의미적으로는 홍길동 부서 코드가 20인데 그렇죠? 자 20 어디가 있어요? 아 영업팀이구나 를 알 수 있죠. 자 해서 조인 상황에 일치한 거에 대한 부서 이름과 부서의 멤버 수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적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조건식이냐 조인조건 조인조건에 대해서 외열절에서 기술했어요. 자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 범위에 대한 제안이나 조건에 대해서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외열절 하는 것도 적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두기일 땐 조인조건 그리고 뭐 엔드 한 다음에 필요한 조건들 언급을 하면 자 선택이 되겠죠. 해당 특풀이 해서 는 이 답이라는 거죠. 조인조건 일치하는. 아 그러면 저희가 부서 코드 일치하는 상황에서 아 영업팀 그리고 경영지원팀 개발팀 그쵸? 그리고 아 서비스팀까지 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출력되는 상황에서 뭐예요? 결과가 나이순으로. 정렬하세요. 특별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오름차순이 기본입니다. 자 오름차순과 관련된 옵션 ASC입니다. 자 특별한 절은 오더 한 칸 띄고 바이이고요. 자 해서 나이는 어느 쪽 여기 그쵸? 오름차순에서 S&D 라인 EMP 속에 있는 AGE. 자 생략하면 기본 오름차순. 자 적으셔도 돼요. 한 칸 띄고 ASC. 자 더불어 얘기를 드리지만 해당 문제는 완벽하게 문장 적으세요 보다는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답형 문제 중에서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 유형 살펴보는데 자 뷰 당연히 생성할 땐 크리에이트 뷰 하고요. 머릿속에 AGE 키워드 꼭 떠올리시고요. 자 설명으로 얘기를 할 때 뷰하면 머릿속에 가상 테이블 떠올르셨죠? 자 가상이다 그러면 진짜 존재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뷰는 저장장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고요. 자 시험주의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낙소는 하지 마세요. 자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삭제가 돼요. 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원본 자료가 삭제가 되면 가상 테이블은 따라서 삭제되어야 하죠. 삭제된다. 존재하지 않으니 그렇죠? 가상으로 되어 있는 연동 상황의 뷰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뷰는 장점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삽입 삭제 갱신은 됩니다. 단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서 부합하는 항목 C, D 두 가지 다 적어야 5점. 뭐 하나 적으면 부분 점수는 부여되고요. 이 중에 A, B가 섞이면 0점입니다. 자 해서 가지수 나열하는 문항 필답형 유형 봤고요. 자 다음은 인덱스 문제예요. 자 저희가 SQL로 따졌을 때는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유니크 인덱스 해서 특정 속성에 인덱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인덱스 용어 빈칸 채우기는 우리는 좀 별도의 섹션으로 학습을 한 편이기는 하지만 인덱스와 구별해서 간단하게 클러스터와 넌 클러스터 인덱스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상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해서 종류는 1번과 2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거 1번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무슨 무슨 인덱스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정렬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요. 자 2번 인덱스는 특징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덱스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인덱스의 경우에는 정렬되어 있어서 최종 인덱싱 단계 없이 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장점은 뭐예요? 조회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인덱스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상황이죠. 그런데 삽입이나 수정이 발생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정렬 기준에 맞춰서는 다시 정렬해야 된다 해서 좀 이런 삽입 수정 작업이 많다면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 2번 인덱스 설명 들어갑니다. 2번 인덱스는 조회시 1번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렇죠? 한 테이블에 여러 개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컬럼에 대해서는 1번 인덱스 만들어주면 결과 정렬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적어서 성능 향상이 된다. 그래서 자주 정렬하는 컬럼이 있다면 2번으로 그렇죠? 삽입 수정을 별로 안 하면 1번으로 합니다. 용어적으로는 1번, 2번 부분 점수 있고요. 제가 항상 용어 적으세요. 그러면 한글로 적으시는 걸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자 해서 클러스터드 클러스터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논도 좋고요. 난도 좋아요. 클러스터드 당연히 영문 명확하면 영문이 명확해요. 스펠링만 잘 알고 가신다면 영문 적으시는 거 좋습니다. 자 해서 클러스터링 기술 자체 물리적 설계에서 우리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인덱스 부분에 클러스터드 필요한 인덱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덱스가 적절하게 부여되는 상황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 정리 좀 해두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빈칸 채우기로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SQL 명령이고요. 테이블 두 개 나왔네. 이거 해당 문제는 출제 범위다. 그러면 뭐예요? 서브 쿼리 자 서브 쿼리 문제는 이미 여러분 필기에서 매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 최상으로까지 해서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실기도 그 정도 수준인지 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필기가 워낙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SQL문의 빈칸이면 서브 쿼리라는 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이 꼭 하나 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일 테이블로도 서브 쿼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쿼리를 관련해서 서브 쿼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셀렉트문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 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 개의 셀렉트문에 대한 결합을 할 때 자 셀렉트문에 대해서 또 다른 셀렉트문이 결합되는 상황 일대를 두고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자 셀렉트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기본적으로 셀렉트 프롬이잖아요. 자 근데 웨얼까지도 필수문법은 아니지만 따져주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말로 정리하는 건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셀렉트에다 셀렉트문을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셀렉트 절에 프롬절에도 셀렉트문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웨얼절 웨얼절에 셀렉트문을 결합하는 문제가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시험 수준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셀렉트에도 붙을 수 있고 프롬에도 붙을 수 있고 웨얼에도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서브 쿼리하면 웨얼절에 붙는 상황 가정한다. 해서 자 가로가 중요합니다. 자 모든 연산에서 가로는 가장 먼저 해서 이 서브 쿼리의 결과 가 나오면 이 결과 딱 한 번 수행합니다. 1회 수행 먼저 해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셀렉트 자 그럼 웨얼 되어있는 주 쿼리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때 기본적인 용어가 뭐예요. 아 여기가 서브 쿼리이고 자 그리고 이걸 반영한 결과 자 메인 쿼리 위치적으로는 자 나열을 할 때 문장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사위 쿼리라고도 부르고 하위 쿼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메인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셀렉트 프롬 웨얼에 의해서 결과 테이블이 생성돼요. 자 출력 결과 여기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과목 이름으로 결과 테이블이 생성된다 해서 메인 쿼리입니다. 이 부분이 메인 수행하는 셀렉트 문 그리고 자 여기가 서브 쿼리 하위 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구조적으로 봅니다. 소괄호로 감싸있다. 자 이 세미콜론 메인 쿼리에 대한 세미콜론입니다. 자 테이블 꼭 두 개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테이블로도 서브 쿼리 구현할 수 있고 우리는 웨얼절에 붙는 셀렉트 문 보고 있습니다. 자 셀렉트 프롬 웨얼 먼저 해볼까요. 자 프롬 학생 테이블 여기에 있네. 자 서브 쿼리는 학생 테이블에 가서 가서 조건을 따져주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과 관련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인 조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 일치하는 것만 난 처리하겠다. 자 그럼 천, 이천, 삼천, 사천, 사천, 오천 아유 모두 다 있네요. 그럼 다 처리해야 되겠네.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조건이에요. 조건 첫 번째 식 엔드 나왔습니다. 아유 또 다른 조건이 있네. 조건 두 번째 나와 있고 조건 더 있네요. 조건 세 개가 엔드, 엔드, 엔드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적으로 여기다가 주석 적어볼까요? 학생 점 학과 우리 표현방법 배웠죠? 소소 학과 여기 있네요. 학과는 전산 또는 전기과의 학생이면서 그렇죠? 전산이네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자 그런데 엔드죠. 자 학생의 주소 갑니다. 자 주소 자 주소로 보면 조건 세 번째죠. 그렇죠? 자 주소에서 어디? 경기 엔드이니까 자 학과는 다 만족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큐플 행 몇 개입니까? 고영준 학생과 그렇죠? 김영진 학생 두 개에 대해서 그렇죠? 네 조건 만족했고 학번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학번 그러면 고영준 학생은 2천 김영진은 4천 해서 자 이렇게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학번 다음에 2천 그리고 4천 결과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딱 한 번 가장 먼저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성적 테이블로 가서 메인 쿼리 상위 쿼리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서브 쿼리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한다라고 하면 성적 테이블에 있는 성적이 존재하는 전산과 또는 전기과 학생 자 전기과 학생 뭐 나름인데요. 전기과 학생 중 뭐예요? 경기 경기 주소를 갖는 학생의 학번 구하세요 이 얘기를 수행하는 게 서브 쿼리 결과입니다. 성적이 존재하는 전산과 또는 전기과 이 또는 상황에서 더 복잡하게 수행을 안 하려고 인연산자 활용한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이렇게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성적 테이블로 가서 아 성적 테이블 과목 이름 출력해요. 과목 이름 셀렉트 프로그램 자 근데 결과가 그렇죠? 2000과 4000 학번 2000 그리고 4000 학생의 뭐? DB DB 운영체제가 출력된 거 보이시죠? 자 문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 채우세요. 자 그럼 2000과 4000을 가지고 연결하는 이 부분에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가장 적합하냐 입니다. 해서 정확하게는 존재하니 2000과 4000 학생이 성적 테이블에 존재하니 그 학생 과목 이름 이기 때문에 이그지스트 합니다. 이그지스트 인데 S 꼭 붙이셔야 돼요. 이그지스트 대문자로 적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답 이그지스트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여러분이 연습란에 연습하시면서 그렇죠? 답안 란에는 옮겨쓰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그지스트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그지스트 뿐만 아니라 인이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빈칸이 애매모호하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필기 때도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기 때도 이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빈칸 길대에 이그지스트가 가장 적합하긴 한데 이그지스트는 연산자이지만 좌측에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는 상황을 연기한다 그러면 인 연산자 인일 경우에 좌측에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성적점 학번 인 한 칸 띄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는데 하단보든 답란에도 그렇고 이그지스트 적으시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만약에 둘 다 적으시면 안되고요.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답 인정합니다. 자 몇 문제 관련해서 문항수는 많지 않지만 응용 sql 쪽 문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sql도 마찬가지로 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작성해야 되는 셀렉트절 기반으로 해서 그룹 그룹 바이에 의한 문장 해빙 조건 따르는 문장 정도는 꼭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2021년 1회 실기시험 유형이랑 유사합니다. 수준도 동일하고요. 동일해요. 유사 문제입니다. 자 실행 결과 쓰세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딱 하나만 답인 거고요. 자 실행 결과인데 셀렉트 문의 실행 결과는 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셀렉트 프롬에 의해서 결과는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검색하세요. 셀렉트 프롬 해서 결과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테이블 구조 2차원 구조로 결과가 보여집니다.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프롬 그쵸 학생 그쵸 제일 먼저 1번 그리고 자 레얼절 있네요. 2번 수행합니다. 학년 컬럼명에 가서 4학년이 어? 네 학년이 4학년 그래서 항상 우리 SQL은 좌측에 속성명 우측에 값 적습니다. 자 4학년과 일치하는 행 찾으셨죠? 튜플 자 그럼 이 튜플에 대해서 특정 컬럼은 지정하지 않고 카운트 집계함수 그쵸? 레코드에 행수 이죠. 그쵸? 네 튜플에 그쵸? 행수 카운트 개수 의미하는 거죠. 자 몇 개입니까? 한 개요 이죠. 그러면 답 1이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 테이블 만들어낸다 그러면 카운트 박스를 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표 구조로 1 이렇게 적으셔도 답 인정인데 꼭 이렇게 직사각형까지 그리셔서 테이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1만 적어도 답 인정입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카운트 아스트릭 모든 특정 이름 필드가 아닌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카운트 아스트릭 자 이번에도 용어 문제 보고 있습니다. 용어 문제인데요. 자 이번 용어는 용어를 쓰세요가 아니고 용문으로 쓰라고 약어 쓰세요 또는 이렇게 풀네임 쓰라고 나와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채점이 들어가요. 자 해당 문제는 본문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어서 한번 문제로 봤습니다. 자 무엇은 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 보안과 권한검사 회복 절차 이행 병행수행 제어 등 뭐예요? 제어 하기 위한 언어인 어휴 설명이네요. 데이터 제어 맞죠? DCL에 일부로 분류한다 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명 자체는 다 DCL의 설명이었던 거예요. DCL의 일부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어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트랜잭션 DCL은 아니고 트랜잭션을 조작하는 조작의 대상으로 보고요. 트랜잭션은 동시에 다수의 작업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호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명령어의 종류 커밋 롤백 체크포인트가 있다 해서 본문에도 있었어요. T C L 컨트롤 랭기지는 맞는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트랜잭션의 T C L 풀스펠링 적으셔도 돼요. 트랜잭션 컨트롤 랭기지 적으셔도 돼요. 명령문 3개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커밋 롤백 TCL 명령 맞죠? 그런데 TCL 속에 속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라고 해서 일부부를 TCL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트랜잭션 작업에 관련된 제어 그런데 커밋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커밋하면 확정하는 거죠. 트랜잭션 결과를 롤백하면 복귀하는 거죠. 원자성 유지하는 커밋과 롤백 이고요. 체크포인트는 롤백 하면 어디로 돌아가죠? 이전 커밋 다음으로 그런데 나는 특정 지점 꼭 지정하고 그 지점으로 복귀하고 싶다 해서 롤백이 이렇게 체크포인트 되어 있는 부분으로 위치해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복귀 지점을 일단 지정한다. 이거 지정 안 하면 롤백은 마지막 커밋 다음으로 복귀한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체크포인트 좀 낯선 분들 계십니다. 특히 오라클 DBMS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에서는 세이브 포인트예요. 명령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세이브 포인트보다는 체크포인트가 기존에서부터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하면 오라클의 세이브 포인트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험이 특정 DBMS를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TCL 명령 골랐습니다. 라고 하면 자 TCL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건 뭐예요? 아 TCL 종류이긴 한데 자 TCL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T다 거미 룰백 체크포인트 만약에 여기에 뭐예요? 세이브 포인트 있으면 세이브 포인트 쓰시면 그렇죠? 이게 필기일 경우에는 헷갈리지는 않는데 실기일 경우에 여러분이 그래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거미 쉼표 룰백 자 모두 쓰세요 그러면 세 가지 써야 되는 거죠 골라 쓰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부분 채점은 합니다 가지수 채점은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점 맞으려면 체크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하시면 안 되고 자 보기 그대로 선택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아래 테이블 SQL 결과 쓰세요 라는 문제는 곧 출제되고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기출에다가 응용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 시험에서 자 카운트 썸 에버리즈와 관련되어 있는 집계 함수와 관련되어서 출제 꾸준히 되고 있다 알고 계세요 집계 함수 자 셀렉트 절에 쓸 수 있는 이런 집계 함수는 자 테이블 결과에 대한 프롬되어 있는 외열에서 프롬되어 있는 결과 테이블에 대해 값들에 대해서 개수 세고 그쵸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다 프롬 학생 테이블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의도는 널값에 대해야 이해를 하시고 집계 함수일 때는 널 취급 안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학생 테이블에 KOR 속성명이죠 KOR도 카운트 할래 자 안에 셉니다 행수 셉니다 하나 둘 자 널 어떡해요 자 널은 원작값이기는 하나 집계 함수에서 따져지지 않습니다 자 카운트 몇개에요 아 두개 그쵸 자 그러면 ENG 갑니다 두번째꺼 갑니다 자 ENG 개수 세라 라고 했을 때 아유 널 안 샌대매요 자 즉 제로와 널은 다르기 때문에 강의영 100점 홍길동 0점 이거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에요 2 개수는 자 그럼 썸 한번 해볼까요 자 개수 당연히 그쵸 두개였으니까 이 두개에 대한 합계 200 이구요 자 에버리지가 뭐에요 평균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죠 개수 자 그러면 k와 r의 합계가 200이었고 개수 뭐에요 2 자 그래서 200 나누기 2 하니깐 100이다 자 그러면 ENG도 마찬가지에요 ENG 부분에 자 더해요 100이죠 100 자 100 나누기 2 하면은 답이 50 나오겠죠 자 해서 하단에 1 2 3 4 5 나와있는 부분에 2 2 200 150 자 5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개가 나올 확률은 많지 않은데 자 한문제에 1점에서 부분점수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셨더라도 알고있는건 꼭 적고 나오셔야 돼요 자 이런 집계함수와 더불어 저희가 그룹바이를 많이 합니다 그룹별 그쵸 자 뭐뭐별 하면 전체적인 행정보를 그쵸 특정기준을 가지고 묶는다 하위 그룹을 만든다 라는거에요 자 키워드는 그룹 한칸 띄고 바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연봉테이브 이름 자체가 DEPT 언드라인 셀러리 에요 그쵸 부서명 직위에 해당하는 연봉정보 연봉 그리고 연봉의 합계 전체의 합계 그쵸 이를 나타내도록 추가하여라 부서별 연봉 합계 는 의미적으로 소개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총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되는 행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아 롤업 함수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뭐별 이라고 해서 어떻게요 자 상위에 부서와 직위에 대한 각 부서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부에도 부장님 있고요 차장님 있어요 자 영업부에도 부장님 있고 차장님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부에도 각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직위에 해당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연봉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부서명 직위가 뭐예요 그룹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1차 그룹 2차 그룹에 대한 그룹 할 때 자 그룹 바이셜에 이렇게 DPT 해서 부서 별 직위 속성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는 소문자 대문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문자로 적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R이나 U 같은 거를 명확하게 필체가 좋지 않으신 경우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에서 이렇게 단순히 그룹핑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그룹의 기준은 셀렉트 절에서 꼭 있어야만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예요 그런데 썸 자 소개 총계 해서 썸 기능 집기를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이시죠 아 이게 부서별 그렇죠 부서별로도 그렇죠 연봉학계가 계산되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가하는 부분에 롤업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칸 뛰셔야 되죠 당연히 대문자 그래서 그룹 바이 롤업 자 롤업 말고 큐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가지 이런 그룹 바이와 더불어 결합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있는 건 롤업함수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랭크 함수 이용하는 문제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게 정렬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렬은 그렇죠 오더바이저에 의해서 나열만 합니다 랭크는 뭐예요 1등 2등이다 3등이다 라는 등수 표시를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렬은 표현할 때만 테이블 내 값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열 기준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랭크 함수 꼭 써야 돼 라고 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등 2등 3등 어 동점이니까 4등 5등 없네 6 이런 상황에 순위 함수 랭크 함수 쓰였다 라는 상황으로 결과 분석하셨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 먼저 생각하시고 스튜던트에 가서 그렇죠 점수를 봅니다 등수 매길 때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스코어겠죠 그렇죠 자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검색결과 다음과 같이 출력하고 싶다 셀렉트절 먼저 체크를 굳이 하드리자면 네임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스코어 출력하고 그리고 알이라고 나와있네요 예 뭐 등수라고 한 걸로 적어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자 셀렉트절 볼게요 네임 쉼표 스코어 쉼표 알 에즈알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별칭 자 별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이 장황함 부분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랭크함수와 자 그러면 알이라고 이름을 했다 해서 셀렉트에 대한 구조적인 파악을 했어요 뭐 프로움은 당연히 프로움하고 셀렉트절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랭크함수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그룹 바이저를 쓰지 아 음 자 여기서 해당 문제에서 오더바이 순서니까 오더바이 정렬해야 된다 해서 오더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랭크함수를 쓰는 겁니다 즉 셀렉트 프롬 다음에 오더바이가 하위에 있지 않고 어디요 랭크함수 랭크함수 오버절 안에 그래도 정률을 해야 정률값이 큰게 1등 작은거 해서 큰손에서 작은손으로 나열을 쭉 하고 등수도 매기고 동점은 같은 등수 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어 부분이 정률의 기준이고 큰손으로 큰손에서 작은손 내림차순 이중 선생님 오더바이 썼는데요 오버절 하위에 있다 해서 셀렉트 절에 쓴거지 셀렉트 프롬 오더바이 해서 셀렉트 명령문의 오더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의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랭크함수 쓸 때는 반드시 오버절 쓰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해야 오더바이 해서 정률의 기준 말해줘야 한다 입니다 랭크함수 말고도 여러가지 함수 집계함수 기능의 함수들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랭크함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대문자 소문자 채점상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긴데요 선생님 네 그룹바이의 해빙절 목표로 해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챕터에서 그룹바이의 조건절이 뭐예요 해빙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룹별 조건 자 프롬 성적 성적 테이블에 가서 모든 튜플을 대상으로 그룹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겠다 해서 성적 테이블 해서 자 뭐 나오겠어요 별 그룹의 기준이죠 뭐 별 과목이름끼리 동일한 과목이름끼리 딱 봐도 데이터베이스끼리 운영체제 끼리 그렇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 끼리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룹별 점수가 있을 텐데 너네 그 그룹별로 묶은 점수의 평균 점수가 90점이니 자 이거 조건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룹별 조건이니까 외열절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하고요 평균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 나갔다 90 이상 이라는 조건식 떠오르시면 돼요 해빙절에 있고요 자 출력은 뭐예요 과목이름 그렇죠 최소 최소 점수 이게 가장 정확하죠 자 최대값 최대 점수 이렇게 출력 되도록 이름이 에즈 에즈 붙겠네요 저 에서 별칭이 써야 되는다 자 셀렉트절에 세 개 속성이 있다 과목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에즈 에서 별칭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셀렉트 먼저 가서 그룹바이를 합니다 과목이름 해서 그룹 바이 해서 과목이름 별 했죠 네 자 그거에 조건 따져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볼까요 점수 80점 90점 100점 자 봅니다 자 80 더하기 90 더하기 100하면 270 나오나요 자 나누기 3하면 결과가 에 90 나오네요 저 에 운영체제 두 과목인데 60 더하기 80하면 140 나오고요 2하면 70 나오나요 자 네트워크 두개이네요 자 160 나누기 2하면 80 나오는데 자 조건묵니까 라고 했을 때 90점 이상이니 자 이렇게 그룹별로 그룹별로 따져주는 이 조건식 어디에 있어요 해빙절에 있다 자 해빙절에 점수가 90점 이냐 라는 뜻이에요 자 해서 해빙 먼저 구조를 떠올르세요 그리고 완성하시면 돼요 이걸 처음부터 셀렉트에서부터 작성은 하시겠지만 시험지 받아보시면 하단에 연습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작성하고 옮겨쓰게 하시면 돼요 자 자 그러면 90보다 큰 건 데이터베이스밖에 없는데요 예 맞아요 과목 이름 데이터베이스 자 그 과목의 최소 점수 뭐예요 80점이 최소 맞네 제일 큰 점수 100점 맞죠 아 해서 유추하시고 또는 작성하신 부분이 정말 결과로 반영해서 나왔는지도 확인하시면 맞는 겁니다 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퀄이 다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꼭 따라쓰기라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엔 따라쓰기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다 에어 자 마지막 챕터는 절차용 SQL 부분 나와있습니다 절차용 SQL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문제 나와있는 것처럼 문법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필수적으로 구조가 SQL문의 연속적인 실행이나 조건이 있다 아 이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반복분기 등의 제어도 할 수 있고 저장 모듈을 생성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SQL 정의 나와있네요 절차적 SQL과 관련해서는 프로시저 그렇죠 우리 학습을 할 거고 프로시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트리거까지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설명 1, 2, 3은 자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세 가지 순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설명은 순서를 바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순서대로 declare, begin, end 대소문자 상관없고 권장사항은 대문자 해서 d, c, l, a, r, e 뭐 저도 그리는 거네요 대문자로 보니까 자 그리고 begin 대문자로 적는 게 되게 힘들죠 소문자로 적으셔도 좋아요 begin 그렇죠 자 begin 있으니까 end body 영역 자 실행되는 시점 begin 종료되는 시점 end이고 만약에 프로시저 사용자 정의 함수 그렇죠 그리고 트리거라고 정의할 때는 declare 적습니다 자 해서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 설명 보았고요 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용어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자 지금은 용어 쓰는 건데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 역으로 약수령의 연습으로 꼭 활용하세요 용어 쓰는 문제보다는 약수령이 먼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개정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자 특정 테이블에 삽입수정 삭제 데이터 변경되네 자 키워드 뭐예요 이벤트 발생하면 DBMS가 자동으로 빵야 해서 뭐예요 트리거 검은 펜으로 적으셔야죠 답은 트리거 뭐 영어도 트리거 좋습니다 자 해서 1번이 종이다 개념 트리거에 대한 약수령 문제 나오면 1번처럼 적으시면 되고 키워드는 뭐냐면 이벤트 자동 수행입니다 호출에 의한 실행이 아니고 자동으로 실행된다 에요 자 해서 이벤트 종류는 대부분 DML 종류인 삽입수정 삭제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 라는 게 이벤트예요 자 데이저베이스에 저장돼요 우리가 트리거를 미리 만들어둬요 그러면 데이터 무결성 유지 및 로우 메시지 출력 등의 별도의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반환값 없어요 반환이면 머릿속에 RE TU RM 명령문 생각하시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함수에나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DML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프로세저와 유사하지만 어 그러니까 프로세저는 아니네 그러면 트리거 커밋 롤백 트랜잭션 시 컴파일 에러 발생한다 트리거 내에는 커밋이나 롤백 명령 쓰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정의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는데 해당 부분 용어 관련해서는 자 답 먼저 얘기를 드려볼까요 동적 SQL 또는 다이나믹 SQL 이라고 합니다 어 동적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면 가장 쉽냐면 실행 시간 그쵸? 네 실제적으로 SQL 명령문도 명령문이죠 해서 번역 과정을 거치고 오타 없다 실행해도 된다 그러면 실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컴파일 시 이게 번역이죠 번역 시간에 SQL 문장이 확정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어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PLSQL 블록상의 DDL 문을 실행할 경우가 있는데 자 얼터 시스템 뜻 시험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SQL을 자 동쪽으로 변경 실행 환경에서 변경해서 키워드 실행 잡고 답은 다이나믹 SQL 되겠습니다 그냥 용어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법한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바티즈라고 되어 있는 프레임곡인데요 이 프레임곡 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해당 모듈, SQL 응용 모듈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돼요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나 이쪽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SQL을 배우면 실제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SQL 문법을 알고 계시면 이 SQL 문법 그대로 사용하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바티즈를 안 적을 경우에는 java일 경우 jdbc 코드를 복잡하게 적으셔야 돼요 명령문을 그런데 이 마이바티즈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간단한 XML 맵핑을 통해서 맵핑 룰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들이 있어서 SQL을 그대로 기존의 문법 바꾸고 사용할 수 있다 SQL 친화적이다 국내 실무 개발환경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이다 라는 뜻이고요 맞아 사용되는 SQL 맵핑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다 뭐 이건 설명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설명들은 문제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다음 마이바티즈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거 모두 고르세요 자 간단한 아니죠 마이바티즈 쓰면 jdbc 코드 사용하지 않고요 간단한 XML 정도의 맵핑과 관련되어서 기존 컴포넌트들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SQL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니까 프로그램 코드에서 변경할 사항이 없고 우리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학습하신 SQL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개발환경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통합 기능을 수월하게 제공하고요 우선 성능 보인다에서 ㄴ, ㄷ, ㄹ 자 꼭 학습하지 않은 부분도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나는 공부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고 온다 이게 전략입니다 자 트리거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문장 작성하는 건 출제가 될 가능성 없고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음, 트리거 정의 정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약수령 대비 또는 답이 트리거 자, 그리고 트리거 문법에 대한 빈칸 자, 트리거도 뭐예요? 크리에이트 문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PLSQ 다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당연히 없어질 땐 드랍합니다 그래서 미리 DB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필요하면 자, 필요하면 이때 트리거는 이벤트 발생하면 자, 이벤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해서 트리거 작성되어 있고 트리거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 잡습니다 직원 정보 변경시래요 자, 직원 정보 변경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거 작성에 비긴 앤드 사이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요 트리거 정의의 상의 부분 옵션 사항들이 빈칸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원 정보 변경을 하는 트리거구나 변경된 데이터를 1억 테이블에 적지 않은 간단한 행단이 트리거를 생성한다 어, 머릿속의 키워드 포위치로 암기하셨던 사항들이고 지시사항 좀 더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지시사항은 정말 꼼꼼하게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트리거명은 put, emp, underline, hist 와, 아따, 히스토리니까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자, 우리가 만들 게 뭐예요? 자, 이 부분이 프로시저면 프로시저 펑션이면 펑션 이번엔 트리거니까 크리에이트, 트리거 자, 트리거 이름 나옵니다 자, 실무에서는 보통 or, replace 옵션을 무조건 씁니다 아니, 우리 문제에서 지시사항은 없었는데요 선생님 그럼 안 써도 돼요 자, or, replace 라는 건 뭐냐면 내가 put, emp, hist 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삭제하고 드랍하고 이걸로 새로 정의하여라 리플레이스 하여라 그쵸?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 직원 테이블 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 employee 테이블 on 이 테이블을 계속 감시하는 거야 그쵸? 자, 이 테이블에 변경 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변경되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쵸? 네, DBMS가 자, 직원 정보 테이블의 수정 삭제 변경 작업 이 일어난다면 자, 그럼 직원 정보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하는 명령어 뭐죠? 업데이트 DML 그쵸? 삭제하는 명령어 이름 뭐예요? DML 중에 Delete 셀렉트 빼고 DML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저희 트리거 작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변경이 이런 명령이 수행이 만약에 됐다 외부에서 그쵸?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작업 후에 전에 할 수도 있고요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후 그럼 영어에 After 떠올리시고 키워드에 어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빈칸되어 있는 부분에 After 없다 그러면 After 적는 거예요 너무 문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자, 매번 해당 트리거를 실행한다 여기서 매번은 행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 수행하고 딜리트 수행할 때마다 업데이트 대상이 다 섞이면 다섯 방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거의 헤더 부분 볼게요 Begin and 윗부분 자, 업데이트 또는 딜리트 수행 또는 삭제의 작업 언제? 후에 그래서 대문자도 좋고 소문자도 좋아요 After 제가 대문자 적었다 소문자 적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대소문자는 상관없지만 명확하게 적으시라는 거죠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온 보이시죠? 키워드 자, 그리고 행마다 그래서 for each 행 로우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트리거 자, 트리거와 관련해서 해당 문제 하나 더 보면은 트리거의 이벤트 자, 트리거 DDL 기반으로 한 트리거도 있는데 우리 정보처리에서 기본적으로는 DML 작업에 대한 DML 트리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벤트다 그러면 테이블 변경사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검색할 때 변경됩니까? 아니죠 자, 추가를 하거나 업데이트 갱신을 하거나 딜리트 할 때 셀렉트 할 때 포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변경이다 그럴 때 딜리트는 아니죠 해서 인셀트 심표 소문자 적어도 맞아요 업데이트 세 개 모두 다 적으셔야 되겠죠 자, 딜리트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으면 트리거 정의를 해놓았다 라고 했을 땐 자동 수행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빈칸인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맞춰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저와 관련해서도 빈칸 문제 출제되지 자, 전체 문장 작성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됩니다 될 가능성 너무 희박하다 라는 거죠 빈칸이 여러 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빈칸 채우기지 모두 작성하는 건 아니다 자, 생성 실행 자, 생성은 뭐예요?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실행은 뭐예요? 익스큐트 명령이 실행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실행한다 라고 해서 문제 보시면 실제 실행은 자, 여기에 정의 선언 해놓은 부분 이 실행 되는 거죠 프롬프트 사용해서 자, 익스큐트 또는 exeC 하시면 되고요 어, DQ 언드라인 KOR이 프로시저 명입니다 만들어 놓았지 그 프로시저 실행 해라 그렇죠?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자, 해서 실행 이미 컴파일러가 번역까지 해놓고요 존재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만들어놨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스펠링 외우시고 OR 리플레이스 옵션 그렇죠? 기존에 있으면 대체하여라 라는 뜻이고 프로시저 명 구문이에요 구문에 따른 자, 그런데 갑니다 홀다운표 이게 뭐예요? 문자열 상수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아 외부에서 추가되는 값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뭐예요? 매개변수 자, 입력용 매개변수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 비긴과 그렇죠? 엔드 사이에 만약에 수행할 때 활용되어야 하는 추가 정보 투입해 주겠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문자열이 들어가네요 2, 0, 2, 2, 3, 3 홀다운표예요 SQL은 쌍다운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 상수 값 상수는 값이죠 그러면 이걸 담아야죠 그렇죠? 자, 해에서 외부에서 전달하는 매개변수 값을 실제적으로 몇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 문자 고정 문자 열 자료형이죠 여섯 글자에 V 언드라인 N으로 담는다 무슨용 변수? 인 변수 자, 출력용 매개변수를 아웃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 아웃 키워드인데 여기서는 인 저, 자, 해에서 인으로 들어가서 자, 이 내부에서 수행할 때는 이 정보를 뭐라고 부른다 변수 이름이에요 V 언드라인 N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 소괄호에서 풀어시자면 예, 한 줄에 적어도 되는데 다음 줄에 되어 있으니 이즈 비긴, 엔드 사이에 뭐하냐 업데이트 셋 웨얼 자, 조건에 맞으면 그 부분 국어 점수를 0점 해라 자, 업데이트니까 성적 보이시죠? 아, 성적 테이블에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내가 외부에서 전달한 이 값 해서 20 233 값이 N호에 있는지 봐라 라고 해서 N호가 내가 외부에서 전달된 매개변수 찾아서 있니 어휴, 일치하네 이 값이 자, KOR 50인 걸 0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커밋 완성하여라 해서 프로시저에서는 커밋 물드백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인이고요 답은 복잡하지 않았죠 매개변수 추가되는 부분 인이다 라는 거고 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 답과 관련된 부분 학습만 하셔도 되고 처음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1장에서 자, 기본적으로 DDL에서는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될 크리에이트 얼터드롱 명령문 문법 학습했어요 실기 기사입니다 자, DML 명령무조 아휴, 난 업데이트 셋 웨어를 아는데 이런 것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자, DCL 명령 커밋이 된 거 아는데 아, 이걸 비긴핸드 묶은 게 프로시저구나 이렇게 역으로 알고 계신 것들을 개념을 확장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작성하는 문제 나옵니다 또는 빈칸으로 나옵니다 라는 SQL의 수준 자체가 우리 시험 실기에서 많은 회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5점 라인 필답형 문제에서 아웃라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SQL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 실수만 안 하시면 모두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답안 작성하셔서 자, 60점 수월하게 넘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12개의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필기 부분에서 추가되는 모듈 출제 범위 아닌 상황에서도 학습한 내용 출제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한 문제 두 문제라도 출제될 모듈 SQL 모듈이었습니다 해당 파트 예상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실기 꼭 수월하게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